막 이런 느낌이야. 모래불판 막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늘도 없고 막 동토 같은데 혼자 이렇게 애가 막 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고아. 걔가 있지 그치? 자 어떤 고민이 있나. 저는 어제 이제 얘기하셨을 때 고아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가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는 고아가 있는데 완전히 버림받고 막 이런 느낌이야. 모래불판 막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늘도 없고 막 떼약뼈신 사막 아니면 막 시베리아처럼 차가워. 그래서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은 막 그런 동토 같은데 혼자 이렇게 애가 막 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구원해줄 사람이 없는 그 고아. 막 걔가 있지 그치? 걔가 막 막 이렇게 집착하고 있어. 죽여도 난 안 떠나겠어. 어제 그 마음을 봤어. 막 이렇게 날 보면서 혜라님이 여기를 뭉개고 어떻게든 나는 절대 안 떠나. 난 너무 무서워. 난 여기 영체방을 아니면 살 곳이 없어. 난 죽을 거야. 너무 올라오지 너 그치? 그 집착을 좀 봤지 어제. 내가 혜라님이 야 석영집 이거 팔아 볼 거야. 내가 이랬어. 그때 어땠어? 그때 몰랐던 나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응. 얘는 집이 여기야. 여러분도 느껴봐. 근데 한 번도 내가 여기를 그렇게 집착하고 집이 여기로 느낀다는 생각은 못했지 그치? 최근에서 조금 인식은 했어도 어제 그렇게 사람 있잖아. 소중한 걸 뺏겨봐야 한다. 부모가 죽고 나야 부모가 얼마나 나한테 사랑 주고 잘했는지 후회를 뼈주리게 해.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생각해봐.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렇게 쌍욕을 하고 부냐? 승질난다고 엄마한테 쌍욕했다가 처맞기는 하지. 여기 와서는 쌍욕해도 받아주지. 영체방에서 풀고. 그림이 앞에 가서 엉엉 울고. 스태프들이 받아주고 하지마.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거야. 네 그 아기가. 날마다 황량한 세상에서 다 짐승의 세상에서 네가 조금만 약한 것 같으면 세상은 어때? 짓밟으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좀 약자하고 울고 하면 받아주는 따뜻했어. 근데 네가 그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내가 어제 반다! 이렇게 하니까 빼앗긴 아픈 거야.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완전 그 고아를 네가 인정 안 하다가 확 올라온 거야. 의지할 곳 없는 고아 아마. 너무 두렵고 쉴 곳이 없고. 그만. 너 빼앗겨 보니까. 올라오지 못해 볼게요.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평생을. 평생을. 황량한 세상을. 황량한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며. 이리저리 떠돌며. 거지처럼. 고아처럼. 고아처럼. 내 마음 한 자라. 내 마음 한 자라. 이해받을 곳이 없어. 이해받을 곳이 없어서.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고아 같은. 이렇게 고아 같은. 내 아기 마음. 내 아기 마음. 들키면. 들키면. 의존하고 싶은. 의존하고 싶은. 내 아기 마음 들키면. 내 아기 마음 들키면. 열등이 약자라고. 열등이 약자라고.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힐까 두려워서. 짓밟힐까 두려워서. 날마다. 날마다. 이 아기 마음을. 이 아기 마음을. 약자 마음을. 약자 마음을. 약자 마음을. 참고. 참고. 수치 주고. 수치주고 무시하고 누르면서 발톱을 세운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발톱이 내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러도 아파도 나는 강자라 이렇게 강하다고 나를 가해하면서 즐겼습니다. 나 세다고 세상 사람들아 나를 보라고 나는 이렇게 강자라고 살기를 좋아하며 집착하며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이 발톱을 다 내려놓고 아기로 살겠습니다. 무시당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시당해서 두렵다고 아프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앙앙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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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마음을 아기 마음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순진한 아기로 순진한 아기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냥 살겠습니다. 때리면 때리면 그냥 받겠습니다. 그냥 받겠습니다. 아프다고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울겠습니다. 울겠습니다. 이 아기 마음이 이 아기 마음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이쁘고 행복한 마음인지 행복한 마음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아기 마음이 이 아기 마음이 신성의 자식이라는 것을 영채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채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한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예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고아로 살고 고아로 살고 딸마다 발톱을 세운 날마다 발톱을 세운 짐승으로 산 짐승으로 산 불러주셔서 불러주셔서 아기를 만들어주셔서 아기를 만들어주셔서 보호해주셔서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버리 나도 버리 나도 버리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두렵고 서러운 내 아기 마음이 서러운 내 아기 마음이 외로운 이자 이제 집을 찾았습니다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고향에 왔습니다 수치와 두려움과 사랑과 미움과 어떤 마음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이 아기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겠습니다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돼요 세상의 아픈 아기 마음들을 이해해주겠습니다 돈이 많아도 치위가 높아도 권력이 있어도 이 아기 마음을 몰라 신성의 사랑을 몰라 괴롭고 아프게 사는 짐승으로 사는 아픈 아기 마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사명이 바로 이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영채님 영채님 저를 인도하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목숨 맞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하나 돼요 깨닫는 날까지 깨닫는 날까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낮아져도 아무리 낮아져도 수치당해도 두려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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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 보고 당신만 보고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인정이 되지 그치 네가 항상 그 아기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왜 너무 무서워 세상에서는 약자로 느껴지면 당하는 거야 왜 엄마 아빠가 짐승으로 살았거든 짐승 애고로 그러니까 거기서 강자만 써야 된다고 배운 거야 그래갖고 엄마 아빠가 절대 안 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지 그치 지면서 사랑 쓰는 걸 몰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야 아 이 아기 마음으로 약자 인정하고 남들이 뭐라고 할 때 그렇게 지면 더 만만하게 봐서 둘이 서로 그렇게 싸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발톱을 세우고 셀 척하고 살았어 그치 그러니까 어느 지경이냐면 막 자기를 학대하면서도 좋아 나 이렇게 셀지 셀수록 좋다고 느껴 짐승이 자기 학대를 세상에 미량박시가 좀 그게 있어 센 걸 좋아해 왜 짐승들한테 안 질려고 그 놈이 누구야 약한 놈이 센 척 하는 거잖아 그치 어 그 가해자지 약자 인정 안 하고 약자 마음이 여유 준대 그러다가 이제 요즘 엄청 세션도 하고 아프고 하면서 요새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제 안정되고 네 아기를 조금씩 본 거야 그치 그다 어제 빡 본 거 확 버림받으니까 아기가 팍 뜨면서 나 어디로 가 이렇게 된 거야 너무 두렵고 그러면서 네가 대개 아 내가 이제 보호받을 곳이 생기고 내 둥지가 생겼다는 거 처음으로 인식한 거야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그치 그렇게 감사를 알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뭘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고 두려우니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일하고 눈치 보면서 두려워서 일하면 아무런 보답이 없다 또 뭐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집착으로 하면 아무런 보답이 없다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출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건 아기 마음 인정할 때 가능해 아기들은 일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일할 때 걔네들이 신체가 발달 안 해서 그런 것뿐이야 엄마가 막 밀가루 먹어서 엄마 내가 뭐 해줄까 계속 이러잖아 계속 뭐 해줄까 그러면 아기 귀찮아 이러지 걔를 못해서 근데 어른이 아기 마음이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잘하는데 발달이 이제 발달했는데 제가 뭐 도와줄까요 얼마나 그게 귀엽겠어 너무 귀엽지 아가 마음으로 사는 어른같이 귀여운 게 없어 아기들은 신체 때문에 발달을 안 해서 마음을 써도 사고를 저지르지 마 그치 그래서 이 아기 마음이 인정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아기 마음이 인정이 되는 거야 네가 아기 마음을 회복하니까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 짐승 마음하고 살 때랑 그냥 예전에는 사실 억지로 감사함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왔거든요 억지로 왜 그러죠 왜냐면 항상 부모님도 종교생활을 하시니까 늘 감사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 계속 감사함도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좀 막 그랬다가 어제 그렇게 확 버림받고 나서 집에서 한 새벽 3시 넘게까지 계속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감사함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해도 감사한 줄 몰라 짐승 마음으로 살고 그러면 근데 아기 마음은 그렇게 감사한 거야 엄마 아빠를 봐도 그렇게 감사하고 애기 때는 감사함 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막 엄마 아빠한테 감사함이 큰 사람이 이래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애기들은 늘 그래서 뭘 도와주고 싶어 하고 마음이 그렇게 예뻐 근데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기 마음을 싹 버리면 동시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야 감사를 몰라 당연한 거지 왜 더 안 줘 아 무서워 너한테 인정 못 받을까 봐 내가 할 수 없이 해줘 힘들다 그러니까 맨날 힘들다 올라오고 힘들어도 행복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마음이 그게 아기 마음에 올라올 때 그거 고집 부리면서 버릴때 그래 따라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나를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나를 이렇게 약자인 나를 이렇게 약자인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해주는 이 세상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날마다 행복한 아기가 접니다. 아기 마음 인정했으니까 이제 아기 마음과 하나의 어른 마음이 인정이 될 거야. 어른이 접니다. 인정이 되지. 둘 다 인정되는 거야. 근데 아기 마음 인정 안 하면 어른 마음도 인정 안 하고 그러면 인간이 아닌 거야. 가해자, 짐승으로 사는 거야. 짐승으로 살 땐 고마운 게 없어. 일할 때 그러니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이 마음을 느낄 때는 남이 버려주면 아픔도 느끼고 버림받은 아기 마음을 느끼고 잘못됐죠. 잘할게. 이러니까 남들이 다 좋아하는데 짐승 마음으로 살면 어떠냐면 버림받았어. 아퍼. 그러면 고집부려. 왜 뭐라고 해? 난 열심히 했는데? 네가 해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막 두렵다고 하면서 눈치만 보고 마음 인정하고 못해서. 고집부리다가 열등이 폭망하고 감사함도 모르니까 힘만 들고. 그러니까 열매는 또 열매대로 없고. 아기 마음으로 할 때 이 아기의 사랑이 막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떠냐면 공간에 채워줘. 카페에서. 예. 사람 분위기가. 지난번에. 카페가 대포집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오늘은 내려갔다니. X가가 있네. X가가 소녀네 완전. 문제는. 그 소녀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기 마음을 더 인정만 하면. 아주 사랑이 돌겠어. 근데 막 음악을 틀어도 막 낭만적인 음악. 바람 안 나게 조심해라 저한테. 너무 너무 이게 20대 무슨 아가씨가 하는 것처럼. 이게 막 이래. 단 문제점은 이제 근심 걱정하는 아가씨야. 이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인정해서 감사함이 나오는. 따뜻함이 안 도는 게 문제지면. 그게 인정이 되면 될 거예요. 네가 이제 거기서 하면은. 되게 따뜻한 아기 마음으로 사랑이 돌아. 사람이 여기 카페 들어오면 여기는 왜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기 마음으로 해요. 근데 이제까지 가해자로 하면 어때. 다 긴장 불안이 올라오고. 여러분은 염력이 세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반 카페에 가면은. 커피를 타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무의식이 안 열렸어. 공간을 지배하진 않아. 거기 온 손님들이 많이 지배하고. 그리고 별로 이제 마음이 별로 이렇게 파동하지는 않는데. 우리 카페는 여러분이 열렸잖아. 완전히 수행자들이 지배를 해버려. 그러니까 에너지가 세니까 감히 일반인은 무서워서 못 들어와. 나 이렇게 눌려. 세잖아. 야 거기서 본동에서도 어땠 줄 알아? 우리는 승질나면 어때. 너 이리 와.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그냥 귀샤야 되고 후려가. 야 손들어. 이러면 예에이 이러고서 손들어.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 그 건축하는 디아키드 직원들 와 있거든. 무서워서 이러고 다 도망가고 막. 여기는 뭐 이산키러만 꼭 가고 있고 저기서는 연애 세션인데 이쪽에서는 치고 박고 머리 치자. 이리 와라! 막 욕사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선도자 할 때는 막 호화로운 음식 주더니 어제 그저께는 돈 개명한다고 죽만 주니까 또 여기 왜 이러지. 우리는 마음만 보니까 마음보게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카페가 여러분이 지배하는 거야 마음이. 여러분이 아기 마음을 많이 인정할수록 세상 아가들이 아픈 아가들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여기 오면 지상에 쫄쫄쫄 사랑 나오네. 다 아기니까. 그러니까 아기 사랑을 먹는데 여러분이 가해자 살기에서 쫙 있으니까 아기들이 하나도 못 와요. 시베리아 벌판이야. 그러니까 뭐 X가 뭐고 그랬대잖아.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차라리 새를 주라고 카페. 여기 묵시 좋아서 엄청 많이 올 텐데 왜 이러냐고. 여러분이 개 살기로 눈에 불안이고 다니니까 누가 들어오겠어. 문부터 무섭대 문부터. 정말. 그러니까 이게 열리니까 지배해버리는 거야. 알겠어 아가? 근데 네 에너지가 워낙 세니까. 네가 가는 공간마다 그 아기 마음을 느끼면 너처럼 아픈 세상의 짐승들. 아기 마음을 인정 못한 사람들이 와서 그 아기를 인정할 수 있게 돼. 사랑을 먹게 되고. 되게 편안한 아기가 자꾸 될 거야. 사랑을 네가 머리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그걸 마음을 느끼고 인정할 때 사랑 주는 거야. 여러분이 뭐 사랑해요. 뭐 이거 드세요. 자기 아기 마음을 인정하고. 늘 그걸 인정하고 느끼고 살 때. 근데 그게 두렵다고. 두렵게 뭐 있어. 아기 마음을 인정했더니 지금 두려워? 아니요. 많이 편해요. 편하잖아. 아기인데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어쩌라고. 이상하잖아. 왜 굳이 그걸 안 보려고 했을까. 어릴 때 아기라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웠어. 그래서 아기가 아기 마음일 뿐인데 여러분은 자꾸 내가 아기 자체가 되는 줄 알고. 어떻게 아기 자체로 돌아가겠어. 여러분이 몸이 이미 커서 어른인데. 마음이 아기 마음일 뿐이지. 근데 아기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도 아기 마음을 회복하고 되게 귀엽고 되게 편하고 옆에 있으면 본인도 인생이 그냥 풀려. 그리고 사람들이 내 옆에 보면 좋아하고. 열매가 항상 열리지. 아무리 돈 있고 권력 있고 위정자라 할지라도. 이 아기 마음을 인정 안 하면.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서 아픈 거야. 알겠지? 이제 아기 마음 버리면 안 돼. 감사함 많이 느꼈어? 네. 혜란님 엄청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이리 와.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잘하라 오른으로. 아기. 감사합니다.